네 오늘은 보쿠스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 24시간 편입니다. 오늘은 첫 차를 타는 사람부터 막차를 타는 사람까지 과연 어떤 노래를 듣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또 감성커피에 다양한 제품을 이 귀여운 가방에 넣어서 선물 드리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가보시죠. 저 안녕하세요. 혹시 지금 무슨 노래 듣고 계신가요? 아델 헬로 듣고 있어요. 아 아델 헬로요? 혹시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인지 여쭤나요? 출근이에요. 아 출근하시는 거예요? 이 시간에? 저희 인터뷰해주신 분들 선물 드리고 있는데 이 떡볶이 과자 맛있거든요. 제가 먹었는데 오늘 하루도 힘내시기 바랍니다. 안녕하세요. 혹시 지금 무슨 노래 듣고 계시나요? 드라마 보고 계세요. 혹시 무슨 드라마 보고 계신지요? 재벌쯤 막내 아들. 아 재벌쯤 막내 아들이요? 감사합니다. 혹시 지금 출근하시는 게요? 네 오늘 하루도 힘내시기 바랍니다. 안녕하세요. 혹시 지금 무슨 노래 듣고 계신가요? 저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. 혹시 지금 학교 가시는 게요? 예 맞습니다. 아 진짜요?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? 이거 처음 들어봐요. 아 진짜요?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혹시 지금 무슨 노래 듣고 계신가요? 저... 네. 저 지금 가시는 길인지 여쭤봤어요. 아 저 다시 회사 가는 길인가요? 아 회사 가시는 길인가요? 이게 감성커피에서 충전한... 아 네. 홀드블루인데 오늘 카페인 충전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주세요. 아 네. 아 네. 아 네. 아 네. 좋은 하루 되세요. 고마워. 너무 많았기에 날 너무 행복했어. 안녕하세요. 지금 혹시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? 아 저 지금 자이언티의 눈 듣고 있습니다. 아 자이언티의 눈이요? 네. 저희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성자파점에서 준비한 고구마 과자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이 심심할 때마다 보컬스 영상 보시면서 드세요. 아 네. 진짜 좋은 하루 되세요. 안녕하세요. 혹시 지금 무슨 노래 듣고 계신가요? 빅스 대단하다 더. 아 대단하다 더. 빅스 노래? 네. 좋은 하루 되세요. 안녕하세요. 혹시 지금 무슨 노래 듣고 계신가요? 피스티피스티의 러미 라는 노래요? 아 저희 인터뷰 해주신 분들께 선물 드리고 있는데 아 네. 감성자파점에서 준비한 과자인데 이거 드시면서 오늘 저런 하루 되세요. 안녕하세요. 혹시 지금 무슨 노래 듣고 계신가요? 아 투어클락 도리 가수. 아 콜드브로 오면서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. 너는 멀죠. 너는 멀죠. 너는 멀죠. 사랑하는 게 내 눈에 눈뻐. 안녕하세요. 혹시 지금 무슨 노래 듣고 계신가요? 블루바드 듣고 있어요. 블루바드라는 노래요? 아 감사합니다. 좋은 밤 보내세요. 안녕하세요. 혹시 지금 무슨 노래 듣고 계신가요? 김동률 노래요. 아 김동률 노래요? 제목이 어떻게? 봉행. 와 좋은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혹시 지금 무슨 노래 듣고 계신가요? 안 듣고 있어요. 아 노래 안 듣고 있어요. 혹시 재생하실 예정이신가요? 아 네. 이거 린 노래. 네. 린의 마이 데스티니티. 아 마이 데스티니요? 혹시 연주하세요? 악기? 네. 무슨 악기예요? 비올라. 아 비올라요? 오늘도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혹시 지금 무슨 노래 듣고 계신가요? 여자친구랑 청와나. 아 여자친구랑 청와나 중이세요? 네. 집에 가서 보내시고 좋은 거 보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저 안녕하세요. 혹시 지금 무슨 노래 듣고 계신가요? 데이브레이크의 왜 안 돼. 아 데이브레이크의 왜 안 돼. 네. 저희가 오늘 인터뷰 해주신 분들 대상으로 선물 드리고 있는데 아 네. 오늘 날씨 추웠으니까 핫팩 감사합니다. 오늘 좋은 밤 되세요. 네. 감사합니다. 네. 지금까지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? 24시간 편이었습니다. 오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걸음을 멈춰서 저희 인터뷰에 응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또 저희가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서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까 저희 영상 설명란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저희는 복고수였고요. 저희는 다음 영상 함께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